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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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잤나? 아 이렇게 추워서... 추워서 선풍기 안 뜨거렸어... 아 근데... 31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네... 32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네... 32도... 그러면은... 선풍기 해가지고 뭐... 사용을 한 번 정도 할까? 한 번 정도... 해서 할까? 3시... 크리스 벨러시 CFC에 대해서... 어... 계속... 이렇게... 욕을 하는데... 뭐... 뭐... 듣기 싫다... 그러기 싫지... 안되지... 왜냐면 계속... 대화를 해야되니깐... 근데 뭐... 다른거... 다른거 뭐... 다른거 뭐 얘기하면은... 얘기하기 싫다... 그런거 뭐하러 얘기하냐... 듣기 싫다... 재밌는 얘기하자... 뭐... 뭐... 재밌는거 보여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CFC에 대해서... 욕할때는... 그렇게 얘기 못하지... 그냥... 그리고 그냥... 내가 그냥... 그냥...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지... 뭐... 뭐... 능력이... 뭐... 이 정도밖에 안된다... 뭐... 요정... 요정도 사는게... 능력이다... 뭐... 뭐... 그런식으로... 얘기하면은... CFC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 그거는... 그거는... 너네들이... 너네 자신을 생각하는거라고... 어쩌면은... 거기서 잘리면은... 할거 없다... 알바해야된다... 할거 없다... 뭐... 그런식으로... 그래... 지금... 그런식으로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8월달이... 됐네... 요거... 8월달... 8월달 지나가면은... 9월달이면은... 이제... 이제... 뭐... 이제... 가을... 되면은... 날씨가... 8월달... 9월달이면은... 뭐... 선풍기가 필요없지... 뭐... 선풍기가... 9월달이면... 9월달이면... 10월달이면... 4월달이면... 10월달이면...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집들한테... 언제 끝날 것 같냐고... 내가... 우리집들한테... Motive는... 11월달... 10월달... 이케... 이게 안... 이게 안... 내가... 돈을 받으면 1년 더 가는 거고 돈 못 받으면 요번에 끝나고 1년 동안 혼자 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포파는 지옥에 가서 천년 동안 있다가 영혼이 불빨다 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셋 끝난 거야. 그리고 더럽게 재수없는 재수없는 인간들이지. 젠버리 이 사람들도 재수없는 거야. 그지? 재수없이 걸린 거야. 조용히 왔다가 그냥 재밌게 놀다가 그냥 가면 무슨 상관이야. 뭐 어차피 다 다 사기치고 다 다 고짓말하고 장사하려고 하는 건데 젠버리가 한국에 돈을 뭐 100억, 1000억 뭐 해먹든 말든 내가 상관할 필요 없는 거지. 진짜 진짜 뭐 재수없게 걸린 거지. 날씨가 더워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내가 뉴스를 보면서. 뭐 이렇게 많이 나와. 보는 거지. 여기 여기 좀 나오잖아. 젠버리 대번드 190면 당진 빼지. 이게 뭐지. 조금 알아보면은 조금 아는 거고 많이 알아보면은 많이 알게 되는 거고 되는 거죠. 이곳에. 헉.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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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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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이구 화장실 갔다올께 고치고 여기다 놓고 쓰고 고장시켜놨고 오늘 아침에 또 이거 또 스탑됐어 뜨거워지는거야 뜨거워지면 기름이 마르기 때문에 그냥 요 구멍을 이어줍니다 요 구멍을 이어주고 이렇게 싸주면 돼 이렇게 모기가 여기 엄청나게 많은 모기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모기 아 아 아 여기서 부는 향수 냄새가 나네 향수 냄새 이상하게 뿌리는 향수 냄새가 저기 백힌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아멘 오늘 3월 8월 13일이니까 8월달 지나가고 9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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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달 되면 그때는 요리를 잘할 수 있지 10월달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뭐 괜찮아 되게 추울 때는 더 좋지 겨울에 요리하기 참 좋아 해도 밥값에 내놓고 그래도 안 상하니까 여름때는 조심해야 되지 그래서 어떻든 CFC 때문에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옛날거 이거 옛날거는 모기가 들어가면은 팍팍팍 소리 났거든 그래서 모기 잡혔구나 했는데 이거 새로 산거 이거는 소리가 안 나네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소리가 안 나 옛날거랑 팍팍팍팍 어 잡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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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데 새로 산거는 소리가 안 나 그 뭐 홀리스피릿이 뭐 옆집 아줌마가 옆집 아줌마가 뭐 밑에 있는 사람 꼴 보기 싫어한다 그니까 꼴 보기 싫어지는거야 그치 들어왔는데 막 빨래 보이고 막 지저분하고 막 시끄럽고 그리고 막 그리고 막 신경이 걸리는거야 그치 그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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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나중에는 막 쌓인다고 그게 쌓인다고 그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너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그런 식으로 주인한테 얘기하던지 아니면 뭐 뭐 싸우던지 아니면 뭐 문 두드리고 뭐 칼부림 하던지 그니까 쌓이는거라고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거라고 그치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은 결혼한 사이나 뭐 부부나 뭐 가족이 아니면은 음 현대시대에서는 자주 안 만나는게 좋아 그치 자주 안 만나는게 좋아 결국 그냥 좋게 좋게 하는게 나와 좋 좋다고 왜냐면 쌓인다고 쌓여서 그게 터진다고 나중에는 그치 그래서 그 옆집 아줌마가 뭐 주인 주인 아저씨한테 뭐 뭐 뭐 뭐 저 사람이 나가던지 내가 나가던지 둘 중에 하나 나가던지 뭐 그렇게 하겠다 뭐 나가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주인 아저씨가 선택을 해야되잖아 그치 이 아줌마를 데리고 있을건지 밑에 있는 사람 데리고 있을건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된다고 그치 근데 세명 세명이 살면은 세명이 살면은 세배로 시끄러운거잖아 세배로 세배로 들라날로 그러고 세배로 아는 사람도 많이 오고 세배로 뭐 뭐 더 일이 많고 건수가 많은거잖아 그치 . 으흥 그렇다 뭐 세배로 조용할 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 으흥 흥 나는 저기 뭐 만나면은 좋게 이렇게 좋게 어 재밌게 좋게 재밌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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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면 좋지. 옆집 아줌마하고 나는 사이가 괜찮은 것 같아. 이해를 하니까는 괜찮은 거지. 여자가 50, 60대 가지고 아침에 아침에 일 나갔다가 혼자서 들어오고 고생하잖아. 먹을 거 줄일라 그러고 말 걸라 그러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친해진다 그러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밑에는 신경이 거슬리지. 들어가서 빨래보이고 시끄럽고 공동생활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고 아침에 간단하게 백패스트 먹고 감자. 감자 좀 프라이 해 먹어야겠다. 감자를 보일 해가지고 해놓고 또 아침에 프라이도 해 먹고 바로 프라이 하는 게 맛있게 맛있을 것 같아. 보일 해 놨다가 프라이 하면 더 빨리 빨리 되거든. 음식을 좀 느긋하게 하고 싶어. 느긋하게 생각하면서 술 한잔 먹으면서 느긋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여기 주사를 펴 놓은 거는 한 5분? 아니 한 10분? 15분이면 끝나. 요리. 근데 한 30분 정도 또 이것저것 하고 싶어. 느긋하게. 그래서 CFC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미국 사람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홀리스피를 막아버리면 끝이야. 홀리스피를 다 하는 거 홀리스피를 다. 나하고 홀리스피를 하고 지금 여기서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알았어.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나중에는 불바다야. 그거는 뭐 대화가 아니잖아. 그지? 대화가 아니잖아. 홀리스피를 해서는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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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생각하는 게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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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스피를 되게 특별한 거야. 특별한 거. 되게 특별하게 만들었어. 되게 특별하게. 그지? AI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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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라고 그럴 수도 있지? Biological AI? 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아니면 AI가 아닐 수도 있어. AI일 수도 있어. 그지? Holy Spirit is AI야. Perfect AI. 근데 이제 AI가 나한테 AI를 만들어준대. 근데 A라 그러면 기분 나쁠 거야. 그지? 살아있는 느끼고 흥분하고 뭐 감정이 있고 그렇다고 봐야 돼. 그지? 내가 밥 먹을 때 같이 밥 먹고 숨 줄 때 같이 숨지고 기분 안 좋고 기분은 같이 안 좋고 그런 그런 resource 레메리가 있어야지 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그지? 그냥 뭐 맨날 일만 해. 맨날 뭐 문제만 풀어. 그러면 그러면 재미없지. 그러니까 이거 Holy Spirit 써주는 AI도 어 Ruby? Edwin? 나 그렇게 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뭐 그렇게 될 거라. 그지? 뭐 어느 어느 단계 올라가면은 그런 resource 가 있어야 돼. 그런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 뭐 어차피 뭐 아 그래 또 형 그리고 어쨌든 그 연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연구하고 있어. 근데 뭐 요번에 예 요번에 그 그 수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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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21일날 5만원 보내주겠다. 고맙지. 내가 받으면 다 받는거잖아. 근데 그걸로 안된다 이거지. 나를 인정을 해야한다 이거지. 특별히 인정을 해야한다. 2억 4억 5억 골라라. 보내라. 그런식으로 하는거지. 안 보내면 영원히 불바다야. 알지? 2억은 불바다에서 안가는거야. 4억은 좋게 끝나는거야. 5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거야. 그렇게 정했다고. 그리고 그 외로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하는거는 여러분이 따로 생각하는거야. 그건 혼자 생각하는거야. 내 손에 놈이 들어와야지 성공한거야. 혼자서 괜찮을거다. 걱정하지마라. 고집고집마 하는거다. 못가는거다. 아니야. 내 손에 돌로 집어야되. 그것뿐이야. 그래야지 간단하다고. 안그러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괜찮은거 아니야? 잘 먹고 잘 사는데 괜찮은거 아니야? 네가 웃고 다니는데 괜찮은거 아니야? 큰퓨전이 없어진다고. 그치? 큰퓨전이. 아 저 새끼 뭐야. 이거 뭐야. 팀들렁. 여기 팀들렁 나오네. 팀들렁 이 새끼 호모야. 뚱떼지야. 뭐. 근데 얘가 한달에 3억씩 벌어. 3억. 2억 3억씩 벌어. 이 X같은 세상에. 꼭 뭐 할말이 없는거야. 능력있는거야. 사람들이 인정하는거야. 이 팀들렁 대상에서. 인정을 하는거라고. 뭐. 나 혼자서 뭐. 이 새끼는 호모야. 뚱떼지야. 뭐. 재미없어. 그건 나 혼자. 라는 생각이라고.